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평화로운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아 코스닥이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밤사이 3개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한국과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크게 하락한 반면에 유럽과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는데 장 막판에 상승 반전을 하였고 나스닥과 다오지스도 마이너스로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제 상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의 전년병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신종 백신은 상당히 낙관적이고 효과가 있다. 이 한마디에 전세계 증시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급반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미중 무역협상은 성실히 수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인터뷰까지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달리던 전세계 증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다오와 나스닥 역시 종가에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간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안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과연 한국 증시 다음주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난번에도 저 모더나 백신 뉴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과 기간에 쌍끝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다시 한번 이천선을 향해 달려가고 코스닥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한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안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과 국내시황 그리고 이번주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스입니다. 다우는 어제 0.004%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74까지 빠졌다가 장 중 후반에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이렇게 보압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도 제가 새벽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살펴보니까 3시 21분이죠. 이미 나스닥은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5% 왜 갑자기 다우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양봉 전환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어제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2의 홍콩 시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홍콩과 중화권에 또 한 번의 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화권에서는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을 하는 초강수를 두기 때문에 이거를 제정을 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또 한 번의 불확실성이 부각되었고 실제로도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2600에서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1900까지 내려갔습니다. 19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홍콩 시위 뉴스에 2300에서 밀려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올라간 척하다가 호다리 19가 터지면서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게 바로 한국 증시의 현 모습인데 지금은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별로 안 빠졌다. 참 이상하죠? 한국은 어제 1% 이상 빠졌고 전 세계 증시를 보시면 아시아권은 그냥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왜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별로 빠지질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전년병연구소 소장이 모더나는 확실히 임상 데이터만 보면은 희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백신이 완성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 소장인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모더나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하니까 평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 모더나가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코다리 19 대응 테스크포스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TF팀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떤 루머에 휩싸여 있냐면은 바로 모더나에 스톡옵션의 150억원을 TF팀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관계가 없겠죠. 스톡옵션과. 근데 지난번에 모더나가 뉴스 띄우자마자 바로 유상증자 때렸고 스톡옵션까지 바로 뉴스가 나오면서 이 모더나는 결국엔 머니게임 한마디로 사기다. 이런게 시장에서 지배적이었는데 이 앤서니 파우치가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환율을 보시면은 1240원. 환율은 그대로 올랐어요. 왜? 미중 무역 대립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유가는 1.50% 하락. 이런 상황이라서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감은 남아있는데 백신 내용을 보면은 경제 재개에 희망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선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은 어제 플러스 0.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예 어제 마이너스 0.62%로 내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0.63%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마이크론을 제외한 다른 종목이 올랐구나. 금방 할 수 있죠. 아마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렸어요. 이틀간 내렸고 그럼 페이스북.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52% 상승했고 알파벳.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어제 0.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04%. 인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4%. 이런 식이라서 딱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음주 수급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토요일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좋은 소식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뉴스입니다. 자 중화권의 리커창 총리가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히토류 관련주 때린 사람 뒤졌구나. 자 어제였죠.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상한가를 갖고 유니온. 그 다음에 노바텍. 이 세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가 됐죠. 노바텍도 20%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유니온 머트리얼즈는 결국 상한가까지 말랐고 아주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저런 발언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불식을 일으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노바텍이라던가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가 배팅 때리신 분은 좀 위태위태하고 또 시간회에서는 세노텍이라고 히토류 관련주가 있는데 얘는 어제 많이 밀리고 윗골이 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회에서는 상한가를 가버렸어. 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다? 자 지금 보시면 미국과 유럽 증시가 보압 정도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어제 시간회 당시에는 유럽 증시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당연히 시간회에서 유니온 머트리얼즈를 못 사니까 저런 거 때릴만 하죠.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오후 4시가 되자 전 세계가 1% 이상 급락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히토류 관련주 새우깡처럼 손이 안 갑니까? 야 이거 다음주 시작하자마자 갭 하락으로 시작하겠구나. 히토류 관련주 만세! 하면서 바로 따라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유니온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세노텍이라도 사보자 하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거 사신 분들 다음주에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시간의 매매를 여러분이 주말에 껴있으면은 그 다음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다음 날까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물론 지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진핑형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 홍콩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해버리면은 상황이 급반전이 되는데 아직까지 아침 8시 30분 토요일날 아침 8시 30분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다 갭이 뜬 게 죄다. 히토류 관련주예요. 히토류 관련주. 근데 히토류 관련주는 제가 작년 지소미아 때 한 번 빵 때렸다가 럼프형이 우리는 미중 무역협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화권에서 전화가 왔다. 이 한마디에 마이너스 15%를 시작했고 결국엔 제가 손실을 봤었는데 어차피 200만원에 2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40만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솔직히 거기다 200이 아니라 2000을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2000을 넣었으면 시작하자마자 얼마야. 그럼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무려 400만원이나 손실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무서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계속 말을 했죠. 드디어 중국 양해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해가 이틀 차였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화권에서 올해 경제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라기 때문에 어제 양해의 분위기는 상당히 침체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주식이 수혜를 볼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을 했죠. 화장품 면세점이라던가 혹은 중국 관련 주 중국 회사주가 보통 양해 때 오르는데 어제 윙인푸드 보셨나요? 중국 양해 개최 기대감회에 시작할 때 플러스 0.77까지 올랐다가 다 뺐어요. 그 전날엔 양해 1일 차였는데 플러스 1%까지 올랐다가 바로 내려놓고 그래서 양해 관련 수혜주라던가 중국 회사 관련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아무런 빛을 못 바라고 그냥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시작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중국 양해가 있으니까 중국 양해 관련주 가겠구나. 개인 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홍콩과 중국이 싸운다. 어머나 어떻게? 하면서 중국 회사, 중국 관련주가 오히려 역배팅으로 내려버리고 또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됐으니까 야 이거 무조건 히토를 때려야 되겠다. 히토를 때리니까 갑자기 중화권에서는 미중 무역협상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 말라. 하면서 시장에 안도 메시지를 내리고 주식이 진짜 힘들고 어렵죠. 저는 그래서 인버스라던가 아니면 해찌 개념의 주식을 거의 안 해요. 옛날에야 했죠. 옛날에는 제가 유료 강의 같은 거 들으니까 맨날 해찌 개념의 주식을 이럴 때 사고 보고 사고 시소 게임이 나오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먹을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공식 이론에 제가 넘어갔었는데 이 공식 이론이 내릴 때는 해찌 개념의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엔 당연히 해찌 개념의 주식이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은 망했고 다음 주는 이 일반적인 주식이라던가 실적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 피컷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20% 손실 보잖아요. 그럼 나는 내 본전에 오려면 플러스 30% 이상 수익이 나야지 내가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데 계좌가 이미 망가졌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게 복구를 하면 다행인데 플러스 30%를 찍으려면 한꺼번에 상한가를 먹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3% 4%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5% 6%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최소 매매를 한 7번을 해야 돼요. 7번을 해야 되는데 7번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요렇게 여러분 내리는 종목이 80% 이상인 날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날은 무조건 잡주쪽 해지 개념의 주식들이 막 가는데 거기다가 올인 베팅을 때려버리면 그 다음날 갑자기 좋은 뉴스 나오면 거기서 끝납니다. 아니면 장중에 다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가던가 근데 그렇게 또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유니온 머트리얼제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위로 대포 한 번 뻥 쓰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옛날 그 파란 하늘 위로 날아가겠죠 하는 것처럼 그냥 신곡과 뚫고 그냥 천원돌파 그래를 나간처럼 여기 뚫으러 갈 것 같단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막 점상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냥 이런 데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이 무섭습니다. 정말 막 광기에 몰렸을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제 같은 날이었으면은 상승한 종목이나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내린 종목이 80% 이상인데 7번 매매에서 7번 다 성공했을 확률이 없죠. 뭐 웅진에너지 같은 거를 장 초반에 때렸으면 뭐 다 복구를 시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장 폐지되는 종목을 건드리면은 나중에 결국엔 휴지조각이 돼가지고 끝날 수 있고 정리매매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에서 보시면은 10%나 내렸단 말이야. 이거 종가에 이거 잡으신 분들 아침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음주에 갭상으로 시작을 한다. 증시가 코스피 코스타 갭상으로 시작한다. 그럼 웅진에너지는 시간 내에서 빠진 거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안 좋아야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함부로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코스피가 2000선에 다다르자 펀드 환매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출한 거 알고 계시죠? 코스피 2000 부근에서 주식형 펀드 3조원이 이탈이 되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거는 매년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스피라고 해서 1800에서 사서 2000에서 팔고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그게 또 나온 거죠. 이번 연도 1개월간 3조 1500억원 정도가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나갔고 환매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지금 안전자산인 채권이라던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는 10조가 넘어갔죠. 이미 10조 2000억원 이상 넘어갔는데 꼭대기에서 물리면 여러분 진짜 고생합니다. 외국인 삼성전자 3일간 샀던 거 하루 만에 먹티하고 나갔고 금융투자도 여기서 대량 매수했던 거 다 팔고 나갔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놈입니다. 5만원만 넘으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여기서 뭐 백신이다 뭐다 하면서 개빵 띄워놓고 개미들 다 꼬셔놓고 또 던지고 와 이건 진짜 다시 제자리야 여기까지 올랐던 게 다시 제자리 와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익 본 사람이 여기하고 여기 몇 사람 4일 동안 수익 본 사람 빼고는 나머지 이제 수익 본 사람이 거의 없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물렸어 그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 꼭대기에서 샀다 수수료 때문에 안 돼 와 그래서 삼성전자를 수익 보기가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날 들어갈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날 들어갔어도 수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10%도 안 돼 여기서 샀을 경우는 여기는 솔직히 힘들지 그리고 현대차도 10만원 찍으러 가나 했더니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5월 20일 기준으로 뭐가 나왔죠? 수출 무역지수가 나왔는데 자 요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판매대수 한국이 아니에요 해외 수출이 58.6% 거의 60%가 줄어들었다 어디서? 차에서 근데 어제 뉴스가 나왔죠 수소차와 전기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뭐 다음주에 이런거 뉴스 때문에 수소차나 전기차는 좀 갈 수가 있겠죠 심지어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시작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뭐 아침에 샀으면 손실을 받겠지만 삼성 SDI라던가 삼성 전기 삼성 전기는 어제 빠졌고 캠시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 BM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갭은 뜨고 시작할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전에도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선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게 뭐 그린 뉴딜이든 뭐 개소세 소비세 인하든 뭐든 요 뉴스 갖다가는 여러분 아침에 갭을 띄운다는 거지 종가까지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5월 투자 매매 전략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25는 무슨 날입니까 예 메모리얼즈 데이로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일반적인 주식에다 때리는 게 맞은데 어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야간선물이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1% 때였고 그리고 주말이 껴있고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예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될 것이다 그런 불확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하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보면 매우 안 좋은 거였어요 근데 미국장이 휴장이니까 부담감이 덜겠죠 아침에 미국의 야간선물도 개장을 안 했을 거고 거의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이제는 이 두 개를 안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드리죠 일단은 11시 반이라던가 11시 때까지 기다려보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오나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가 엄청나 있다 이렇게 막 매도가 3천억원 4천억원 나온다 그러면은 어느정도 주의하는게 좋겠죠 근데 반대로 개인은 조금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 기관이 막 집어던지는데 개인만 계속 1조원 가까이 이렇게 사니까 아 좀 안타깝다 그냥 안타까워 그리고 은봉이지만 아무튼 모더나의 주가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4.57% 상승으로 끝났는데 아침에 갭이 떠서 시작할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동안 사업 물량을 잠깐 갭 띄워놓고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에 서도 장난을 쳐놨어요 시간에 서도 갑자기 30만조 이렇게 사서 여기서 갭 띄워놓길래 여기서 이정도 시작을 했으면 아침에 기본적으로 2% 이상 갭을 띄우고 시작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빨려들어가면 얘네들이 던지러 갈 겁니다 던질까 말까 하면서 여러분에게 물량 떠넘기고 여러분은 저 뉴스에 또 몰릴 수 있으니까 파미셀은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에 관련된 사항은 어제 올린 영상 다시 시작되는 홍콩 시위 사태 세계 증시에 조정해 올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위메이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상한가를 갔죠 위메이드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뭘까 매번 나오는 뉴스죠 미래의 전설 중화권 법정에서 공판이 벌어졌는데 승소했다 이번에도 그래요 미래의 전설 2 로얄티 추가 승소 해서 이 뉴스에 상한가를 갔는데 얘는 맨날 똑같아요 그 뉴스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한번 뻥 띄운 다음에 다음날 쭈르르륵 빠지는게 보통 이 종목의 패턴 중에 패턴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또는 오른다 아침에 오를 수 있어 근데 오후까지 버틸까요 게임주는 지난주에 이미 네오위즈를 비롯해서 많이 시세를 줬잖아요 네오위즈 지난주 금요일날 뻥 띄고 뺐고 NC소프트 이번 코다리 19 수혜주로 게임주가 들어오면서 게임주 자체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저 뉴스에는 아침에는 오를 수 있는데 오후장까지는 상승을 보장을 못해요 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항상 띄워놓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매도를 했거나 혹은 중간에 차익실현물량이 빡 나오면서 빠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면 이 정도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얘가 그 다음에 막 20% 30% 오르면서 여기 상한가에 안착한다 장이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위장 대장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증시가 막 히토리에 밀려가지고 무역전쟁이 막 재개되고 막 위기감이 고시되면서 장이 안 좋으면 걔가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토요일 9시 시왕으로는 오히려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라던가 이 모더나 때문에 일단은 우리 증시가 밀리고 시작할 건 같지 않거든요 토요일 이 상황에는 근데 저는 이 모더나가 너무 찜찜하고 지금 백신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미국증시라던가 유럽증시가 상승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대규모의 코다리 식구 재확산이 없다고 나오지만 이거는 잠복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2주 뒤에 알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황금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태원 클럽이라던가 그런 데서 집단 발병이 되면서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확 늘어났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 학원교사 뉴스라던가 이런 것처럼 2주 뒤를 보고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보고된 게 없다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 럼프형의 발언을 잘 보면은 다시 2차 유행이 나타난다고 해도 경제봉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자유분방한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이 피켓 들고 나가면서 경제활동을 재개시켜달라 이렇게 안하잖아요 지금 코인노래방이랑 PC방이라던가 이런 거 구상권 청구하고 이번에 뭐 막겠다 하면서 TV에 나와도 자영업자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안하지 않지만 미국은 막 총 들고 시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사마 빌라덴 수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렇게 딱 총 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면서 봉세령 풀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시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봉세령은 또 안 풀겠죠 봉세령을 만약에 또 내려야 된다 그럼 전 진짜 국민투표 때릴 것 같다니까요 바이러스로 죽겠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겠습니까 하면서 브렉시드처럼 투표하고 압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사는 게 결국에는 이길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바이러스와 그리고 우리가 공존하는 삶이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 지금 나오는 뉴스가 그거죠 여름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위험하다 왜 일단은 상장사 대부분이 2분기 실적은 반토막이 나올 거고 항공업계는 위기는 진짜 2분기 3분기부터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이라던가 저런 대기업 주식이 상패가 된다거나 혹은 두산 베어스가 매각이 된다 이러면서 좀 휘청휘청하는 회사들이 나오면 투자 심리에 불안감을 줄 텐데 미국은 유동성으로 버틴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서 자꾸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환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투자금을 그렇게 키우지 않고 종가 베팅을 절대 안 때리고 하루에 한 종목만 살짝 매매하는 식으로 계속 매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막 목요일이라던가 최근 매들은 진짜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막 손을 흔들면서 유혹하니까 요즘 너무 힘들다군요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리고 그랬지만 아니 이번 달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무슨 수익금이 100만원이 찍힙니까 이게 투자금이 천만원인데 어떻게 수익금 신용 안 쓰고 매매했으면 10%가 생깁니까 10% 이틀 만에 이건 좀 진짜 비이상적이거든요 이거하고 여기도 그렇고 무슨 2주 동안 뭐 한 3,400, 4,500 이렇게 그냥 막 찍히는데 시장이 이상하고 그렇지만 아우 막 자꾸 머릿속에 야 저때 저거를 그냥 천만원이 아니라 신용 배팅 한번 때렸으면 지금 와 뭐 시작하자마자 월초에 천만원 이상 벌었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매매를 한 다섯 번 했으면 더 벌었을 텐데 왜 한 번만 했을까 막 이 생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보통 매매 한 번 하고 밖으로 일단 나가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밖에서 뭐 뻥튀기를 사거나 딴 걸 사면서 매매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꼭 시작이 되는데 2분기 때부터서가 진짜 본격적으로 어닝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막 자꾸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2분기, 3분기가 안 좋다고 그럼 빨리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충동감에 휩싸였는데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생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일상 이야기 하는 방송인데 그런데 유튜브 생방송을 할 때 저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도미네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후원을 하면은 본인이 거기다가 문구를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뒤에 수고하셨습니다처럼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3억을 벌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저렇게 후원을 천원 정도 2천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끝이 다 안 좋았어요 여기서 끝이 안 좋았다라는 거는 주식으로 파산을 하거나 결국에는 돈을 다 날렸다라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무슨 종목에 올인베팅 들어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딱 썼는데 그 종목 자체가 아까 히토류처럼 뭔가 도박성이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분은 수익금을 출금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올인베팅을 하는 걸 보고 저 돈을 뽑아서 맛있는 거 먹고 다른 걸 뭐 샀으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망할 일이 없었을 텐데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으쭈라는 마음에 그냥 시장에 또 뛰어들다가 저렇게 신용 반대매매 나가서 3월달에 그냥 다 끝장나고 이제 더 이상 주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망한 거 알아요? 몇 억을 벌었었던 분들이? 몇 억을 벌었던 분이 단 1, 2년 만에 다시 깡통차거나 벌었던 돈 다 날려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후원을 저렇게 천원, 이천원 해주시는 분들은 고맙긴 하지만 감정을 잘 잡아야 돼요 자기가 돈을 좀 벌었다 해서 그 돈이 또 더 불리고 복료가 누리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일단 좀 써버리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 출금하자마자 막 쓰잖아요 막 써 아무 생각 없이 받자마자 바로 카드값을 내거나 집세를 내거나 막 쓰잖아요 빨리빨리 이걸 돈을 없애버려 어차피 이 돈은 들어왔다가 다시 투자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돈 날리면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돈 받자마자 바로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버리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막 올인 베팅을 때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분명히 그거 홀짝 게임이거든요 홀짝 게임인데 내가 그쪽에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근데 그 다음날 그 종목이 막 점상을 가거나 급등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씨 되는데요? 제가 한 말이 맞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더 자만심이 세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매매하다가 언젠간 깡통을 자겠고 이번에 또 반대로 그분이 딱 뭐에 올인 베팅을 때렸습니다 하면 그냥 응원해 주려고 빈말로 아 그래요 그거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 화이팅하세요 딱 그래봐봐 근데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0% 하한가 쩌마가고 그래봐봐 그럼 난 어떻게 되겠어 네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손절을 안 했어 하면서 제 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거 탐욕에 너무 빠지지 말고 복리효과라던가 그런 거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재테크 형식으로 보시고 요즘 결제주가 좀 행보를 하고 있죠 사이버 결제 이니시스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보통 장 지수가 빠지면 오르는 종목인데 어젠 안 가더군요 2.20% 하락으로 했고 이니시스는 또 가 와 케이지 이니시스는 어제 확 오르는데 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제 보시면은 11시 반쯤에 보면 공략할 수 있다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 그리고 여기 체결 강도가 100이 안 넘기 때문에 안 되고 메릴린치가 잠깐 단타 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두 놈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어제 봤는데 이니시스는 메릴린치가 그냥 장난치고 다음날 갭 뜨면 팔려고 하는 것 같고 사이버 결제도 외국인은 들어왔는데 기관이 팔아가지고 안 됐는데 단타의 제왕 메릴린치하고 CS 두 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음주 갭을 뜨고 시작하면 이 결제주 두 놈은 아직 좀 더 조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빠른 애들은 코다리 식구 때문에 고생할 때 얘네는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결제주가 좀 해지 개념으로 실적주 중에서 지수가 빠지면 오르는 애였지만 지금은 너무 올라서 예전처럼 그렇게 슈팅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지금 솔직히 6만원이라 야 두 배 넘게 올랐죠 3만원 이하였으니까 지금 몇 배 올랐어요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지금은 주의하세요 제가 예스앤 예스텍도 지금 3만원대 넘어가가지고 안 한다고 얘가 3만원대만 안 넘어갔으면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공략하고 그러는데 얘는 적정 주가가 3만원 이상을 안 보거든요 이미 초과를 해서 이제 얘도 공략을 안 하고 어제 다른 반도체주가 다 내린데 얘만 올랐다 물론 KC도 있지만 KC는 좀 별개고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얘가 갭이 뜨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 있으니까 얘는 지금 좀 조심해요 너무 올랐어 한 2만 5천원 정도면 모를까 여기서 여기면 모를까 여기는 진짜 완전 오버슈팅이거든요 얘는 월요일날 여러분 갭이 떠도 좀 주의를 하세요 시간회를 보시면 반응이 없어 시간회는 반응이 없는데 다음주 외국인이 샀던 물량 던지거나 기관이 여기 남아있는 물량 던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양해 관련 이런 것 중에서 화장품도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보죠 자 뉴트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외국인이 지금 몇일째 샀습니까 예 2주 넘게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 내립니다 여기 여기 내린 이유가 뭐다 아니 외국인이 사면 뭐예요 기관이 더 파는데 그래서 한쪽 주체가 산다고 해서 다른 쪽 주체가 더 많이 팔면 주가는 안 오르고 외국인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종가라던가 혹은 밑에서만 사기 때문에 위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사니까 주가는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수급만 보고 이렇게 외국인을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뉴트리 같은 애들은 원래 양해 관련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해가 아니라 중국 양해 같은 거 뜨면서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이 올라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애들 최근에 주가 최대 안 좋고 정말 안 좋고 토니모리 이런 애들도 지금 주가가 빌빌 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신세계 그 다음에 호텔신라 예 전혀 반응이 없어요 당연하죠 중국의 지금 진핑이 형이 한국에 방한을 한다고 해도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한안영 해체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고 뭐 초록뱀이나 이런 애들도 지난번에 뭐 중국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런 걸로 뻥 띄었고 찌라시로 떴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드라마라던가 이런 걸 수출해가지고 수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찌라시 띄워놓고 유상증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만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섹터 아까 여행 관련 섹터는 백신 개발 뉴스가 나와서 다음 주에 또 오르고 시작할 수 있지만 들어왔 봤자 먹튀하고 또 찌라시 띄우고 나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어제 메디톡스가 급등을 했는데 메디톡스가 급등한 이유는 어제 바로 메디톡스 청문회 때문이었죠 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허가 취소를 한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청문회를 하고 오히려 허가 취소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루머에 어제 메디톡스는 24.59%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6.34% 하락이 되었습니다 수급도 게임만 샀고 외국인은 이렇게 먹튀하고 날랐는데 이거 여러분 허가 취소가 진짜 확정이 되면은 이거 다시 한번 하한가가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홀짝 게임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상한가도 못 말았고 거기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6% 내렸으면 다음주 장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10%까지 빠지고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고 지금 이게 오른 이유는 우리 증시가 빠지니까 올릴 종목이 없어서 이런 종목도 오른 건데 다음주에 갭상으로 우리 증시가 시작하면 메디톡스는 크게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에게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여성 시청자 우리 유튜브 여성 시청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인터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다? 여성분과 합동 방송을 한 이후에 구독자가 감소가 됐어요 보통은 여자분과 제가 나오면은 시청자 수도 오르고 구독자 수도 오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구독자 수가 감소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제가 5월 10일날 우리 여성 시청자하고 제가 합동방송을 했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37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뭐냐면은 구독자 취소수가 37명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지금 남자가 구독을 취소한 건지 여자가 구독을 취소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솔로고 여성분과 만나면은 그 질투심에 다른 여성 시청자분들이 구독을 취소한 걸까 아니면은 남성 시청자분들이 저걸 보고 질투심에 구독을 취소한 걸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뭐냐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혹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구독자가 늘기보다는 구독자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구독자가 줄어도 좋습니다 예 제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결혼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미중 무역협상 1단계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콩 시위 사태가 재발할 수 있고 미국과 중화권의 무역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긴장감에 세계 증시가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크게 흔들렸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리커창 총리의 발언은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고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홍콩과 중화권의 마찰 뉴스라던가 또 홍콩 시위 사태가 정말로 또 한번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발언에도 증시의 상승 여력은 둔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후 2주 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 황금 연휴 후 2주 뒤에 확진자가 늘어났던 것처럼 미국도 이번 주 금요일에 모든 주에 경제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관찰해 보시고 만약 2주 뒤에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증시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으니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